그래도 혹시 화재가 날 수도 있으니 제대로 밀봉하고 가야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어요? 박 시장님? 아 그래요? 이따 봐요 네 그럼 이제 실험을 해볼까요? 네 그럼 장비 가동 시작하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이거 고전압 장비 아니에요? 네 장비 가동 전에 기구에 이상이 있는지 먼저 확인부터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에이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어제도 멀쩡했는데요 그래도 잘못하면 감전사고가 생길 수 있는데 그동안 문제없던 것도 사실이고 이번만 그냥 할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